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 때 무슨 생각 했겠습니까 시세차익이 상당 부분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안 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나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단계부터 이재명이 주도를 했고 그 사람의 뜻대로 사업이 다 진행됐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다 아는 건데 최상법정에서는 위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당사장께서 나오니까 더 신뢰가 가는 거죠 나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정진상 지분 챙겨주는 조건으로 협상했다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보 천치들도 아니고 맨입으로 여러분들 될 수가 없는 거죠 맨입으로 누가 뭡니까 수천억을 뭡니까 할애비가 아니라면 할애비로 그렇게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대장동 팀의 10년 밑그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 유착을 통해 수익을 차지했다 이런 맨 번째 사업을 개시한 사람이 남욱 변호사입니다 여기 보시죠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장동 개발 민간시행사 C7 자문단으로 활동했다 이 사람들이 맨 먼저 시동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주도 개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떡고물 먹을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함께 개발 차액의 일부를 주고 나머지가 민간업자들한테 4천억 이상 정도의 수익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구조를 짠 거죠 여기서 나오면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장인데 김모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 대표로부터 시의회 발언 원고를 받았고 시의회에서 대장동은 LH가 아닌 민간주도가 타당하다는 발언이 나왔고 김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분에서 40% 이상을 본인이 45%죠 가져야겠다 이렇게 남욱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남욱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립 이재명이 주도했고 뜻대로 사업을 다 진행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도해서 최윤길 당시 시의회인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것이다 이런 유동규 씨 측의 변호사 질문에 네 라고 답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남도시개발소 설립은 이재명이 주도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재명이 주도한 겁니다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을 때 벌써 개발이익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을 안 했겠습니까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공사 설립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부분이 없는지는 모르겠고 이재명의 의지에 의지에 의해서 저 일이 다 진행된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이 다 의지하면 그거 강렬한 거지 않습니까 6천억 7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을 성남현직 시장의 여러분들 주도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씨는 각본을 짜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고 이재명의 메신저 역할을 했고 실질은 이재명과 최윤길만 관여한 것이냐는 유동규 변호사 측 질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제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고 이런 종류의 복잡한 개발 이게 불에는 정령학 회계산이나 이런 사람이 짰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김만배 씨가 역할을 해가지고 노비를 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남욱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정진상 지분을 챙겨주는 조건으로 협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분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성남시와 인허가 협상을 추진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뭐 나누어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또 국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자기들 혼자서 먹으려면 이게 인허가가 떨어지겠습니까 형님도 좀 먹고 동생도 먹고 아우도 먹고 이렇게야 떨어지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로비가 처음에 2011년 17월 최초 인수를 한 이후 이게 남욱 변호사입니다 남욱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사를 인수했던 모양입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모 설계회사에 부탁했을 때 설계회사에서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설계회사가 시의 일정 부분 지분 정확하게는 정진상 실장을 언급하면서 15% 지분을 그쪽에 주고 인허가권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케이 를 했고 세 달 정도 진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업 추진 관련 신뢰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협상 진행이 안 돼서 거짓부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15%만 주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작은 거죠 이렇게 이제 다 밝혀지는 거죠 2009년 2011년 남욱 변호사가 인수한 회사 등은 대장동 사업부지의 약 80% 토지를 확보한 상황이었고 사업 개발 이후 토지주에게 일정한 규모의 땅을 돌려주는 환지 방식의 민간 개발을 추진했다고 남욱 씨가 가장 지분이 많은 겁니다 초창기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재명 측에게 떨어지는 돈이 전혀 없는 거죠 환지 방식의 민간 개발로 추진하게 되면 그래서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지고 하지만 당시 성남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을 주고 소유권을 사들인 수용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결국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수립 이후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됐다 다 주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남욱 씨하고 유동주 씨가 아마 법정에서 좀 충돌을 크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모습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났네요 이거는 설전을 벌렸는데 설전을 벌린 이유는 남욱 변호사는 처음부터 내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사업에 돈을 대했지만 깊숙이 관여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유동주 씨는 그렇지 않지 않냐 우리가 다 함께 공무를 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욱 변호사가 관여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남욱 변호사가 좀 찍힌 것은 사실인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그래서 모든 인허가나 대관 업무를 김만배 씨가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남욱 변호사가 처음에는 자기가 45%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25%를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 목기에 상당 부분이 누가 함께 넘어가게 됩니까 이재명 시장 측에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좀 더 챙기고 그렇게 된 거죠 이 지분 구조를 보면 기여자의 몫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보시면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남욱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45% 긴만배 씨가 25% 대관 여러분들 로비스트 정영학 씨가 20% 조모 씨는 10% 각기로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 지분은 2014년 12월에 35% 2015년 2월에 25%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긴만배 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남욱 변호사 내가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고 하니 사업에서 빠지라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빠져라고 한 것도 이런 건 뭡니까 남욱 변호사 몫에서 더 챙겨야 자기 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종류의 머리를 다 썼을 겁니다 지분들을 다 갖고 있는데 남욱이 45%를 가지게 되면 자기 몫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욱을 뭡니까 빌미로 해가지고 네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김만배가 조금 챙기고 그다음에 남욱 몫이 고스란히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이재명 시장 측으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을 놓고 유동규 씨와 남욱 씨가 참여하게 부딪힌 겁니다 저는 남욱 씨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45% 정도를 받는 것이 욕심이 아니고 그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기여자라는 몫에서 남욱이 가장 큰 기여 돈을 댄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댄 사람이 그런데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이재명 시장 측 입장에서 남욱이 45%를 가지면 자기 뜻이 먹을 몫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꺼져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남욱 너가 있으면 사업권을 안 주다 하니 네가 사업에서 빠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배관 업무를 담당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몫만 남욱이 가져야 될 몫만 45% 빼기 25% 하자면 얼마죠 20% 정도는 누가 먹습니까 이재명 시장 측이 먹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됐고 유동규 씨하고 이런 다툰 내용들이 그 부분에서 각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남욱 씨는 처음부터 약간 미움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법정에 다툰 것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는지 여부를 둘러싼 개네 차 때문이다 남욱 변호사는 자신이 김만배 씨 눈밖에 나선 김만배 씨 눈밖에 난 게 아니고 이재명 시장이 눈밖에 나서 일찌감치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유동규 씨는 남욱 변호사 또한 자기와 김만배 씨 정영학 씨와 여러 차례 만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 드러나겠죠 뭐 이익으로 뭉친 사람들이니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김만배가 이재명 시 측에 상당한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네요 김만배도 428억 이재명 측 측근에 나누어 주기로 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검찰 조서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대주류 김만배 씨로부터 내가 대장동 개발위기 가운데 천화동인 1호 몫인 428억 원을 정진상과 김용과 유동규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게 맞는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 내 행들에게 3분의 1을 줘야 됐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남욱 씨가 법정에 정언을 한 거죠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척치분이라고 김만배 씩에 들었다고 정언한 바가 있는데 김만배도 검찰에서 이것을 인정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재미난 게 나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줄 거냐 428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주는 방식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 측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나옵니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구조 설계를 맡은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배당금을 전달하는 방안 4가지를 논의했는데 첫 번째는 유동규 씨가 법인을 세우면 비산값이 사주는 방식 김만배 씨가 먼저 배당금을 받은 뒤 유동규 씨 등에 정려하는 방식 유동규 씨가 부동산 시행사를 만들면 여기에 투자는 방식 허위로 명의신탁 소송을 벌여서 배수하면서 돈을 넘기는 방식 이 4가지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네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지분구조 전부를 기획을 했던 회계업무를 만든 정영학 회계사가 긴만배하고 구체적으로 400억 이상을 어떻게 이재명 시장 측에게 넘길 것인가 그거를 4가지 방식으로 의논했다는 것은 결정적입니다 긴만배 씨가 작년 2월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 배당금을 정진상 실장 등에 주는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3분의 1은 유동규에게 3분의 1은 유동규의 행들에게 직접 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그런 녹취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김만배가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빈말이었다 그래서 조선일보 취재기자들이 김만배에게 입장이 바뀐 것인지 해당 진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말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검찰 진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전달한 방법을 4가지를 구체적으로 뭡니까 의논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김만배도 입을 열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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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